안녕하세요. 저는 Fairfax County 경찰국의 Master Police 이성욱 경관입니다. 저는 여러분께 Fairfax County 경찰국이 시민 여러분께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련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커뮤니티 리포트 시스템을 확장했습니다. 더 많이 충원된 경찰관들이 전화로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.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소셜 디스턴싱 가이드에 맞추어서 전화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인터넷이 없는 경우나 위급하지 않는 신고는 703-691-2131로 해주시고 응급시에는 항상 911으로 해주십시오. 범죄에 피해를 입으신 경우 항상 경찰국에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라며 경찰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. 응급전화 911을 거시거나 또는 비응급전화를 거실 경우에 저희가 몇 가지 추가된 질문을 합니다. 최근 여행을 하신 적이 있는지, 경찰관이 출동하는 곳에 아프신 분이 있는지, 이러한 질문들은 COVID-19의 확산을 막고 커뮤니티 여러분들과 출동하는 경찰관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. 다음으로 경찰국에서는 조회나 미팅을 화상회의로 전환했습니다. 경찰국은 커뮤니티 여러분들과의 열린 관계를 유지하고자 각 지역의 경찰서 사장님들은 커뮤니티 화상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경찰국은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과 또 경찰국 내의 구성원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.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FFX 카운티 비상통지 시스템이나 카운티 웹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또 경찰국 최신 안내는 저희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